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.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데요. 오늘은 동영상의 강좌 다음 TV 팟 어플을 소개합니다. 동영상 하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먼저 떠올리실 테지만요. 세계인의 유튜브와는 또 다른 국내 동영상 전문 어플만의 장점과 매력이 있습니다. 우선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다음에서 추천하는 인기 영상, 인기 테마, 최신 뮤직비디오를 선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보는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. 그 외에도 더 많은 베스트 영상, 인기 테마 영상,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검색하지 않고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탭을 나누어 두었습니다. 영상 플레이어의 인터페이스도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시원시원해서 감상하기 한층 편한데요. 우선 화면 한가운데 나오는 시간 표시가 보이시죠? 영상에 경과된 시간이 한눈에 확 보여서 좋은데요. 그리고 플레이바가 나와도 화면을 아주 덮는 게 아니라요. 반투명으로 덮어줘서 타 동영상 플레이어보다는 좀 덜 갑갑한 점이 있어요. 물론 검색으로도 원하는 영상을 간단히 찾아줍니다. 많은 분들이 일드나 미드를 다음 동영상으로 즐기시곤 하는데요.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또 하나, 다음 TV 팟만의 특징인데요. 재미있게도 게임 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. 스타리그 영상을 제공하는데요.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. TV에서 해주지 않는 게임 리그 중계를 내 손 안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 또 다른 매력의 다음 TV 팟으로 즐거운 안드로이드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면서요. 지금까지 웹톡의 암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